오늘은 저기 우리가 911 중간에 보시면 계기판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 홈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홈 화면이라는 것은 메인 화면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처럼 위젯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위젯을 이렇게 밖에다 꺼내 놓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단축키 개념으로 위젯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 홈 설정 들어가시면 이미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바꿔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바꿀 일을 한번 작성하면 잘 바꾸진 않겠죠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타일이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6개 아래 2칸 이렇게 보이는 칸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타일, 중간 타일, 소형 타일이 있어요 이 대형 타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로 2칸, 세로 2칸의 정사각형이구요 이 중간 타일이라는 것은 끌어보면 오른쪽으로 2칸 그리고 소형 타일은 1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편의상 대형 타일은 4칸짜리, 중간 타일은 2칸짜리, 소형 타일은 1칸짜리 이렇게 얘기 할게요 그 상태에서 뭐 중간 타일도 여기 놓고, 소형 타일은 이제 놓고, 놓고, 놓고 이렇게 만들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채워 놓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뭐 네비게이션 이다 지도는 봐야만 편하잖아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돌아가는 게 있죠 돌아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서 놔두시고 나중에 이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확인 누른 상태 밖에 나간 상태에서는 그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물론 수정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이제 폼 화면을 볼 때는 저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면 그걸로 고정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들어와서 수정은 돼, 수정은 돌아가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네비게이션 짜리 4칸짜리가 있지만 이 위젠 마다, 이 위젠 마다 들어가는 칸이 다 달라요 네비게이션이 똑같은 네비게이션이지만 오른쪽으로 2칸짜리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칸짜리 놓아봤더니 그냥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 아, 잠깐만요 날씨 이렇게 나오네 네비게이션이라는 위젠은 이 4칸짜리에도 들어가고 2칸짜리도 들어가고 1칸짜리도 들어가는 위젠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로 이거를 하나 빼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작자는 거 이렇게 빼버리고 빼버리고 1칸짜리도 빼버렸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뭘까? 미디어? 보세요 안쪽 아래 보시면 이 미디어 없이 4칸짜리도 들어가고요 2칸짜리도 들어가네요 2칸짜리를 많이 쓰는데 저도 이게 보시면 앨범 자켓이 오른쪽에 나오고 이거는 재생, 정지, 다음 곡, 이전 곡 이런 게 있고 그냥 앨범 자켓 그리고 이제 얼마나 곡이 가고 있나 쉽게 말하면 진행하고 있나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쓰시고 미디어도 1칸짜리도 들어가네요 딱 보니까 이거는 그런 건 없이 그냥 나오는 노래 쉽게 말하면 노래 앨범 자켓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디어도 4칸짜리도 들어가고 2칸짜리도 들어가고 1칸짜리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실 일은 없겠죠 쉽게 말하면 빼버리고 빼버리고 1칸짜리도 빼버리고 뭐 사운드라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이 사운드라는 미젯은 4칸짜리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2칸짜리는 들어가네요 두 가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1칸짜리 들어가는데 볼륨하고 이런 뭐 간략 정보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없네요 이런 식으로 위젯이 다 보이죠 주행 설정 이 배기도 있는데요 이 배기는 보시면 바로 여기 단추가 따로 있어요 굳이 뭐 배기 시스템까지 놓을 필요 없고요 이거는 스포일러 차량에 집어넣으면 여기다가는 시간 좋네요 좋고 주행 설정 여기 집어넣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을 끊어놓고 있다가 바로바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어 에어컨 한 칸짜리 안 들어가네 에어컨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음 뭐 앱 이런 거 그리고 네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타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홈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해요 이게 죄송합니다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끊고 다시 녹음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럼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홈 설정이 들어가서 이걸 없애버리구요 이것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제가 진짜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볼게요 음 일단은 중간 타일을 하나 넣어요 어 그리고 여기도 중간 타일을 넣을게요 그리고 음 소형 타일을 4개 넣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기에서 4간짜리 이렇게 했으니까 미디어 잘 잘 보는 거죠 미디어 높고요 음 에어컨은 알다시 표기하셨고 말씀드렸지만 한 칸짜리 안 들어가고 4간짜리 해도 안 들어가고 오니 오니 두 칸짜리 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류도 하나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지도 나오게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음 주행 설정 주행 설정 차량이 시간 나오는 거 날짜는 뭐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도 물론 여기도 나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주행 설정 주행 설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기는 여기 하르칸이 있으니까 스포일러 넣어주고 오토 스타트 앤 스탑 넣어주고요 나머지 하나는 모를까요 앱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쓰는 홈 화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9.11도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스포츠카다 그러면 오토홀드도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감성으로 탄다는 등 불편함을 여러 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탄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9.11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포츠카라도 물론 우리나라 국산차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웬만한 수입차 정도 수준의 편의장치는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존의 다른 차를 타면서 불편했던 거요 그러니까 이제는 9.11 그러니까 9.92를 타면서 많이 부환돼가지고 뭐 이런 편의장치 쪽에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다 너무 편리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